경상북도가 외국인 인재 유입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이민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7개 세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지자체가 참여하는 비자 제도인 광역비자 도입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초청장학생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 빠르게 영주 또는 귀화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확대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하여 농업인력뱅크 제도를 통해 모범적인 근로자 유입을 유도하고 외국인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및 진료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